지금은 그저 할 일 없어서 하는 게임이 펜만 잡으려고 하던 기가 막히게 재미있더라 슬럼프와 허리세요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루틴이 F F F F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슬럼프가 와 안녕하세요 에듀일 회계사 세무사에서 세법을 강의하는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듀일 세무사 회계사 학원 이재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회계사 하대 포기숙이라고 있는데 이 글이 회계사 커뮤니티에서 진짜 CPI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읽어봤을 그런 글이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공부기간 6년 CPA 그만둔다 이제 내 나이 28세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그만둔다고 하시니 CPA 수험판을 떠나려고 한다 22살 10월에 전역하자마자 중급회계를 들으면서 회계사에 대한 부품금을 안고 14년 23살에 7월 서울로 상경했다 중급회계부터 들었다고 하시거든요 회계사 시험 시작할 때 추천하는 인강 듣는 순서 일단 중급회계가 스타트 거목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중급회계에서 파생돼야 고급회계라든지 세법 재무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경경이라고 하는 상법 경영경제는 단독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스타트하는 과목은 회계원리부터 중급회계가 바른 방법인데 학원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간 친구들이 대부분 1년 후에 다시 와서 저한테 회의를 하는 요소 첫 번째가 중급원가를 시작해서 이어지는 원가 세법 정도 듣다가 1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100%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강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기본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고 이 시험은 잘 나가는 학생들도 100점 시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시험이에요 마이센스 취득이 목적인 거니까 버릴 건 과감히 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4시 50분에 기상해서 야... 5시 30분까지 학원에 도착한 후에 6시부터 밤 11시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공부하고 일요일에 오전 11시까지 늦잠 자는 거 빼고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대단하긴 해요 대단하게 공부를 한 거거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사 공부가 어떤 중고등학교 때의 공부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본기를 쌓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취침 시간이 이렇게 짧으면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가지고는 버티는 거지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 파트를 완전히 내 걸로 폭파시키겠어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잠을 줄여서 공부하라는 거는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대신에 허투루 시간을 안 보내면 됩니다 추천하는 루틴은 단기 목표를 세우는 거죠 지금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챕터를 내가 완전히 폭파시키겠어 준비 하나 둘 셋 시작 하면서 바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몇 시간에 앉아 있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오늘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느냐 그러려면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저 할 일 없어서 하는 게임이 펜만 잡으려고 하던 기가 막히게 재미있더라 슬럼프 와버리세요 여기서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장 어려우면서 쉬운 게 오늘의 공부한 양을 그냥 편안하게 리뷰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루틴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슬럼프가 와요 아 오히려 규칙적으로 안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하니까 슬럼프 오는 거예요 막 몰아서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막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이러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고 단기 합격한 친구들이 일단은 학원을 거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고 오늘에 충분히 리뷰를 하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11시 바로 딱 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게임을 한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알 걸 수 없지 그게 이제 이 공부의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루틴 안에서 계속 돌리는 게 오히려 슬럼프를 극복하는 책을 펴면 내용은 누군가에게 설명할 정도로 아는데 문제 푸는 연습을 덜한 결국 회계학, 회계감사 탈락으로 결국 CP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이론과 문제 풀이 비중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할 정도로 다 알 정도면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 테마가 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테마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 때는 어떤 자료들이 함정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라고까지 설명하는 정말 완벽하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학기 자퇴하고 공장으로 떠나려고 한다 다시 공부할 자금을 모으러 내 지난날 찬란했던 과거의 열정을 충전하러 이제 이분이 다시 공부할 자금을 모으러 가시는데 만약에 시험이 어려우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또 여기저기 갈 곳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주식에서도 손절매를 잘해야 된다 물론 이 쌓은 지식 갖고 재무팀이나 재무라는 건 모든 기업이 다 만약에 그때 가서 후회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세무사 해도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 회계사 4대 포기수기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되게 마음 아픈 글이긴 했지만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교수님들도 원장님도 많이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